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머물러 있기 좀 어려우시죠? 그래도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5가지 취미생활을 추천해드릴게요. 오늘은 따따시 에픽입니다. 자, 저의 사심을 가득 담은 첫 번째 취미생활 비즈공예입니다. 동백이 반지로 시작되어서 저희도 반지, 팔찌, 발찌와 같은 기본 악세사리부터 마스크 스트랩과 안경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만원으로 커플 팔찌를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커플이 같이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간단한 재료로 다양하게 엄청 많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키링 만들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비즈공예를 해보셨다면 더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특히 재료를 구매하실 때도 동대문에서 한 번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 많은 쇼핑몰들이 비슷한 재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구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치나 오링 정도만 있으면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저희는 스누피를 활용해서 키링과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키링을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의 숲 캐릭터로 키링도 만들어 보았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중 하나인 비누 만들기입니다. 비누를 녹여서 몰드에 붓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취미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몰드와 색소를 이용해 아기자기한 비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즘처럼 개인 위생이 중요한 시점에는 휴대용 비누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소개할 취미는 디퓨저입니다. 디퓨저는 사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고퀄리티의 완성품이 만들어진답니다. 특히 디퓨저를 구매할 때는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면 더 많은 향기와 바량스틱을 구매할 수가 있어서 더 다양한 디퓨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름만 되면 모기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모기 퇴치 디퓨저를 만들기도 했어요.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을 위해서는 카네이션 디퓨저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캔들 만들기입니다. 비누 만들기와 디퓨저 만들기도 해보셨다면 이제 캔들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역시 다양한 색소와 올드를 활용해서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희도 예쁜 하트 캔들이나 가을맞이 단풍 캔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젤 캔들을 활용해서 투명하고 귀여운 바다 캔들이나 모이토 캔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창작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은 저의 사심을 담은 다섯 가지 취미생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다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취미라 누구나 금전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이랍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자칫하면 우울해질 수 있는 요즘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 좀 더 활기찬 생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